그러면 쿠라는 살면서 남자, 사람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?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. 친구 자체가 없었어요. 바빴어요. 그러니까 못 외주만 왔어가지고. 네, 못 외주만 왔어. 내가 첫 번째 친구예요. 네, 맞아요. 근데 내가 없다고 그러니깐. 마음이 아파요. 마음이 아파요. 미안합니다, 미안. 남자예요. 호동 오빠 남자예요. 남자보다 뭔가 할, 할아버지? 뭐라고? 할아버지? 이해했어, 오빠. 남자, 여자는 친구가 안 되는데 오빠는 남자가 아니고 약간 할아버지 느낌인 거야. 외국인한테 말 쌓아버린 적이 처음이에요. 친구 미안해요. 아, 내가 지금 안 와. 이랬어. 와서 하하하하